우리나라는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구 또한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0.7명. 가임 여성이 1명 미만의 아이를 출생한다는 겁니다. 신생아 감소율은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중구는 여러 저출산 대책 가운데 올해부터는 산후조리 지원에 집중합니다. 중구의 2주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412만 원,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이에 중구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자치구에서는 현재 현금 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이 됐던, 가정이 됐던,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들 때 조금 보탬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좀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한 산모입니다. 자녀의 수호와는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7천만 원으로 570명이 대상이며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